골고루 이것도 처음 부르는데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죄송해요 너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명인가인가 봐 너에게 나아가 달려줘서 날 바라보지 않아 내겐 난 두명인가 아니면 나와 아무 말도 하기 싫은가 봐 내 맘에 멀리서 눈앞 가까이서 지켜봐 왔었다고 너의 모습을 너를 잘못했는 나는 알 수 있는 나를 못 본 척하는 널 보면서 자처를 자고 있어 눈을 쳐보면 나를 봐줄 수가 있을까 아님 너의 눈을 바라보며 멋진 노래들을 불러볼까 해 두명인가인가 봐 너에게 나아가 가르쳐도 날 바라보지 않아 내겐 난 두명인가 아닌가 아무 말도 하기 싫은가 봐 외로운 슛 노래도 못 보고 못 들을 척 해 기다린만 내서 기대해 봐 진짜 어공을 알려보내는 그분이냐 자여진 갓본 정해진다 말도 하지만 난 사고를 내버려내셨 이데요 이상 유소설 속 그 페이지를 침내 써여주고 이건 나의 의미를 묻는 챔퍼집일 거야 이건 아무야 뻔한 답이겠지만 네 목소리라서 난 듣고 싶은 거야 너가 입었다면 난 살아지는 거야 가까인가봐 너에게만 난 가르쳐도 날 바라보지 않아 내겐 난 수명인간 아니면 나완 아무 말도 하기 싫은가 봐 짝사람이 아파하는 방신들을 위한 나의 미로가 그만 듣고 있어 진심으로 전해지기 바랍니다 KBS 행복 방송